보기만 해도 아이들의 꿈이 무럭무럭 자라날 것 같은 아기자기한 공간,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, 건강보험존이 탄생했습니다. 건강보험존은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마음 놓고 독서와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들이 기부한 사회공원 기금을 통해 조성된 도서관인데요.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공간을 마련해 책장, 책상, 의자, 수납장 등과 함께 유아, 아동 도서 약 2,500여 권이 비치됐습니다. 건강보험존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북카페처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정서함양과 학력신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. 더 나아가 관내 모든 아동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.